자 드디어 ESRT가 완전 새로 컴백했습니다. 다시 한 번 하셔봅니다. 제가 4명이서 한 1년 반 정도 활동을 했었는데 같이 다시 활동을 하게 돼서 기분이 너무 좋고 어디를 봐야 되죠? 아무거나 모르겠어요.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형광색 속옷을 질러겠습니다. 뭔 소리야? 저도 당황해 주겠습니다. 내가 가끔 입었지. 그래서 그걸 봤어. 봤지요? 속옷으로 가는 거에요? 제법 무대 훈코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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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보여주세요 앞으로 훈코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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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유자야? 만우가